배신자 프레임을 극복하고 신당 창당이 성공할지 또 야권 재표는 어떻게 될지 지금 관심인데요. 이준석 전 대표의 갇힌 개혁신당이 20일 창당 대회를 연다고 하죠. 과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과 어떻게 연대할지가 지금 관심사입니다. 이낙연, 이준석, 낙성위원회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죠.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. 그 조어에 대해서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받아들이기 싫고요. 그리고 지금은 그런 논의를 먼저 꺼낼 단계는 아니다. 한자는 다릅니다만 낙석, 떨어지는 돌, 뭔가 좀 부정적인 그런 어감이 있죠. 그래서 그 말,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장 소장님, 낙성위원회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정확하게 앵커께서 그 조어에 대한 부정적인 어감을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. 아마 이 연대 단어는 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 12월 31일 날 두 분이 통화를 했어요. 그래서 서로 안부를 묻고 신년에 적당한 시점에 보자고 했고 어느 한쪽에서 좀 본인 당사자가 아니라 좀 브릿지 되는 분을 통해가지고 이런 말쯤에 같이 한번 창당하는 것이 어떻겠느냐, 이런 얘기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. 그런 것을 보면 두 분이 따로 하지는 않고 어떠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 함께 올해 총선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과거에 살아온 삶이 다르죠. 정치적인 행보도 다르고요. 주장해왔던 바도 달라요. 정책도 다르고 정치인 기반도 다 다릅니다. 그렇더라도 당신들은 다르기 때문에 미래를 함께할 수 없어라고 규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. 어쨌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그 두 분은 강하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다 함께하지 않을까. 그래서 결국에는 빅댄트를 치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낙연, 이준석이 두 분 플러스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 출판 기념회가 열리는데 내일 있죠. 이낙연, 이준석 전 대표 둘 다 참석한다고 합니다. 금태섭 전 의원도 온다고 하는데 과연 네 분이 제3지대 빅텐츠 연대 논의 출발선을 만들 수 있을지. 김선영 평론은 어떻게 보십니까? 만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. 이낙연 전 대표 발언을 보면 낙성연대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드러냈지만 전체적으로 민주당에서 이탈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기득권 정치하고 다른 정치를 모색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분명해 보이거든요. 이준석 전 대표하고의 접점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. 다만 그게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호응을 받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. 정치적 명분으로는 저는 그렇게 명분이 서지는 않아요.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요. 장승철 소장께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. 이낙연 전 대표는 호남에서 가장 기득권 세력이에요. 이준석 전 대표는 영남에서 기득권 세력이 아니잖아요. 오히려 수도권이었고요. 부모님 고향인 TK고요.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사당화되는 모습에 견제를 하는 과정. 그리고 또 억지로 당대표에서 끌어내려진 당사자이기도 한 거예요. 일종의 피해자이기도 한 겁니다. 그래서 보수의 개혁을 얘기를 외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. 그런데 두 사람이 어떻게 양쪽으로 같이 똑같은 대등하게 만날 수 있을 거냐.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. 거꾸로 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정치사력을 오히려 이제는 다 세대 정치, 새롭게 물갈여야 된다고 주장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런데 둘이서 만나서 새로운 정치를 모색한다. 지역구도 타파하겠다. 지역구도 타파 대상이 되는 사람하고. 그렇지, 잘 이해가 안 되고요. 그렇게 하면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누가 득실로 따지면 누가 이 이득이 더 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세력적인 측면에도 그렇고요. 또 만약에 민주당에서 일부 탈당하는 의원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일단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측면이 있고요. 그럼 굉장히 안정적이 되잖아요.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일부 공천을 못 받는 의원들이 결합하게 될 경우에는 나름의 정치 세력화할 수 있는 그런 덩치를 만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. 이렇게 보이고요. 그리고 미래의 정치를 상징하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.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질 수 있는 득은 훨씬 큰데 이낙연 전 대표는 도대체 뭘 갖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, 저는.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하고 같이가 맞기를 합니까? 아니면 어떤 나중에 가서 함께했을 때 이준석 전 대표하고 경쟁해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잘 안 맞기도 하고요. 뭐가 도대체 맞는 걸까? 그냥 살기 위해서 저러는 걸까? 이런 면에서는 저는 국민들한테 설득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실이 훨씬 더 큰 상황이 될 거다. 그래서 그런 면을 좀 면밀하게 따져보면 그냥 가가지고 함께하면 되겠다는 사고 방식이면 모를까.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함께하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. 김석환 평론가님께서는 동굴 속에서 나오셔가지고 더 넓은 세상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동굴 안에서 하늘을 보면 동굴 있고 크기만큼만 하늘이 그 정도만 보이잖아요. 나오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하늘이 있습니다. 그래서 과거의 행적 때문에 너희들은 미래를 함께할 수 없어라고 규정 내리는 것은 좀 너무 과한 비판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